우리가 죄의 상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된 것은 그냥 해방되었다 자유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라고 하는 자문 23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허영의 상품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이 길을 거쳐가려 하지 않을 때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만황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자신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실 때 도시를 지나가셨는데 때마침 장이 성대하게 을리고 있는 판이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도시의 주인인 발세불은 예수를 유혹하여 온갖 허영을 사도록 권고하였고 만일 예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시면서 그 마귀의 권고를 존중하며 따랐더라면 마귀는 그를 허영의 도시의 주인으로 삼았을 것이다 예수께서 존경받으실 만한 귀한 분이었으므로 발세불은 예수를 이 거리 저 거리로 데리고 다니며 잠깐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받은 사람을 유혹하여 시장에 널려있는 허영을 흥정하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궁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러한 온갖 상품들에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허영에 대해서도 한 푼의 돈을 허비하지 않으신 채로 그 도시를 떠나가셨다 이와 같이 허영의 시장은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것으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거대한 시장이었다 그리하여 이 두 순례자들도 이 도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였으므로 시내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그들이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장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시작하더니 원도시가 그 두 순례자들에 대해서 떠들썩하게 되었다 이렇게 야단법석이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이 순례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옷이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래서 시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훑어보면서 더러는 바보니 미친놈이니 이방인이니 하면서 욕을 하고 놀려대는 것이었다 둘째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옷뿐 아니라 말씨까지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은 당연히 모국어인 가난 말을 쓰지 않았고 이 시장에서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 시장의 주민들은 세상 사람들이었으므로 순례자들의 말투와 행동이나 행색이 모두 다 야만인처럼 보였던 것이었다 셋째로 시장의 상인들이 이 두 사람을 불쾌하게 여긴 것은 이들이 시장에 쌓인 온갖 허용의 물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었다 상인들이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그들을 부르기라도 하면 순례자들은 두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며 시편 119편 37절을 부르짖으며 그들의 모든 거래와 매매는 모두 하늘나라에 있다는 표시를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었다 두 순례자들의 거동을 보면서 비웃고 있던 한 상인이 무엇을 사고자 합니까 하고 물어보자 그들은 정색을 하면서 상인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이 대답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층 더 비웃음을 샀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놀리고 거친 욕을 하면서 때려 눕히자고 선동을 하기도 했다 이 글은 그 유명한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 중에서 세속도시 안에 있는 허용의 시장을 통과하는 두 순례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철로역정으로 쓴 존 번연 존 번연은 아마도 잠원 23장 23절의 말씀인 진리를 사고 팔지를 말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진리를 사라 명령형으로 진리를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세상의 철학자들과 윤리가들이 말하는 철학이나 법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에메트 에메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죠 바로 그 아멘의 어원이 바로 에메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서두에 자주 붙이셨는데 이 단어가 사보금의 100회가 넘게 나와요 진실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 즉 믿다 신뢰하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에메트 즉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또한 솔로몬이 자문에서 말하는 에메트는 예수님이신 진리 즉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진리를 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 솔로몬이 진리를 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고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 사라라는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사다 하면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내용은 뜻은 회복하다 전당 잡힌 것을 돈을 주고 다시 되찾다 구속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생제물의 속전 속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송아지나 숫양 숫염소를 속죄재물로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숫송아지나 숫양 숫염소 하다못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속전 속죄재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고대나 중세시대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과거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노예는 전쟁에서 패한 나라가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는 빚을 많이 지었는데 못 갚을 경우에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평생 몸으로 일해서 빚을 갚습니다 또는 태생적으로 조상이 나의 할아버지나 또는 나의 아버지가 노예라면 그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노예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인에게 메어서 평생 노동하면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됐습니다 만일 노예가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매매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어요 혹은 말을 잘 안 들으면 죽이기 아까우니까 그 노예를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팔아요 그래서 노예는 거래의 품목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 많은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고 이제 너는 자유를 얻었다 나가서 혼자 살아라 하면서 풀어주면 그 노예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속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속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랜섬 다시 말하면 몸값 몸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거죠 이 속전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전의 원리에는 매우 신비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이며 마귀종인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냥 유아프리 너 자유로우니까 나가서 맘대로 사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이 구속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속전을 주시고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느냐 그냥 우리를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속해줬다면 네 맘대로 가서 살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냐면 그냥 자유를 줘버리면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마음대로 살다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다시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또 죄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너 나가서 맘대로 살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를 그냥 좀 자유롭게 해 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맘대로 하려고 해? 내 맘대로 가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두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 1초도 안 돼서 마귀의 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재물 랜섬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속전이라고 하는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원래 돈을 지불해야 돼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돈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돈으로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자신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직접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몸으로 치르셨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속하신 것은 금이나 은 같은 돈으로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기록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에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속된 것은 그냥 해방되었다 자유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은 이 세상의 금은보화로도 어떤 대가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을 치루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치루어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전을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보물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생명과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은 썩어질 금으로 은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보와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몸이신 예수님을 던지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진리를 세상의 다른 부귀용화 어떤 권세 명예와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것들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성도들이 얻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어긴다든지 세상의 부귀용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음을 저버린다면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오직 멸망의 길만 남아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라 그리고 절대로 절대로 팔지 말라 여기서 팔다는 말은 단순히 팔다 그런 뜻도 있지만 포기하다 매매하다 또 딸을 노예로 시집 보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10살도 안 된 딸 또는 10살이 좀 넘은 딸들을 남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결혼이라기보다는 식량량으로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입 하나 덜고자 그렇게 10살밖에 안 된 10살이 갓 넘은 딸을 남의 집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좀 돈이 있는 부잣집이죠 부잣집에 좀 속되게 말하면 늙은 논팽이에게 어린 딸을 팔아서 곡식이나 전답을 대신 지참금으로 얻어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불행이지만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솔로몬 당시에도 어린 딸을 돈 때문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실을 빗대서 진리를 절대로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고 팔지 말라 우리가 얻은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물질과도 어떤 쾌락과도 어떤 세상의 권세 명예와도 결코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물질 권력 명예 욕심과 바꾸는 것은 마치 자신의 열 살도 안 된 딸을 늙은 논팽이에게 돈 받고 팔아넘기는 것과 똑같다 그보다도 더 충칙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진 모든 재산이나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진 권을 샀는데 만일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예수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것을 택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찌 되겠는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천류역정에서 크리스찬은 허영의 시상을 통과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외면함으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권한과 핍박과 조롱과 따돌림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진리만을 붙잡고 진리로 옷 입고 진리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불구덩에 떨어져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긴 세상의 여정을 끝내고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진리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비난과 천대를 받으면서 진리를 가슴속에 온전히 간직한 자만이 천국문에서 진리의 증거 진리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진리의 증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가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세상의 욕망과 유혹과 비난에 상하지 않도록 온 몸으로 진리를 지킨 상처 그 상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상처 흔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놀라운 방책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데 솔로몬은 놀라운 방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진리를 사고 절대 팔지 말라고 하면서 더하여 지혜와 명철과 훈계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과 훈계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 즉 거룩한 전쟁을 이 세상에서 치루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영적 전쟁을 치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어요 예배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도바울이 영적 전쟁을 단단히 준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킬 수 있는 영적 무기 이 영적 무기로 사도바울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쉼없이 기도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적 무장 없이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부단히 열심히 아주 정말 우리가 투쟁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지만 마귀와 그 마귀의 터신 죄악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원 3장 15절 말씀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태초의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잠원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다는 복대도다 솔로몬은 직접 대놓고 태초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지혜인데 바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원 8장에 보면 지혜의 연못이 있습니다 지혜가 사거리에서 높은 성류에서 모든 문 어기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창조시의 여화와 함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지금도 그리스도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물 가운데 길거리에서 문 앞에서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장소에서 시공간과 상관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이며 사망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들의 귀 가까이에서 지금도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훈계입니다 훈계는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고치는 하늘의 묘약이 바로 훈계입니다 훈계는 징계와 점검과 교정과 훈육입니다 죄의 말씀에는 훈계가 있는데 훈계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종종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만져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종종 진노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도려내시는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죄를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양심이 아프고 우리의 심장이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만 주님의 책망을 순순히 받을 때 죄로 상한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 여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쓰다 메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자는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보다도 일곱 배 이 일곱 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를 말하는데 주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는 자는 방사선 치료보다도 더 완전한 완벽한 치유를 받게 되어서 다시는 아프거나 병들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품고 허영의 도시인 세상을 지나기 위해서는 주의 훈계로 끊임없이 책망과 점검과 교정과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가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허영의 도시의 죄악과 마귀인 아볼로온이 곳곳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고 설료역정에서 말하고 있어요 세속의 도시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대들을 온전히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주의 훈계를 마음에 굳게 새기고 성령의 검을 오른손에 들고 전진하십시오 마지막 영적 무기는 명철입니다 명철은 사료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과 악을 갈라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명철입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것이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덤벼들면 낭패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의 훈계인 말씀으로 의롭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최종적으로 악을 버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명철은 분별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열완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여왁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선과 악을 나누고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명철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구한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선과 악을 가려내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선화과를 버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택하여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선화과를 버리고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선화과는 마귀의 거짓된 환상이며 괴술입니다 선화과는 악을 체험함으로 선도 알 수 있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속임수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어봐야 술의 해로움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마치 술 먹는 것이 자랑스럽게 자기 경험이 있냐 얘기합니다 또 나쁜 짓도 해봐야 나쁜 짓이 얼마나 해로운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나쁜 짓 한 걸 갖다가 막 자랑을 해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짓 했고 무슨 짓 했고 하면서 남자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러나 그 속세미는 마귀의 욕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선화과는 쾌락을 체험하고 싶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 바로 선화과예요 선과 악을 다 체험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린다는 것은 이미 깨진 항아리가 스스로 다시 붙어서 완전한 항아리가 된다는 것과 같이 아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는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선화과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거듭난 후에 절대로 선화과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담대히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 번 실수로 좋게요 두 번 실수하면 우리는 다시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은 금이 가고 흠이 간 질그릇 같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으로 연단받아 명찰함으로 악을 버리고 온전히 선을 택하여 생명나무로 날마다 날마다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새로 빚어주신 거룩한 몸을 세속의 도시 허영의 시장에서 죄와 탐욕과 거짓으로 더럽혀서 다시 마귀의 종이 된다면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10장 26절 27절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자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히브리에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진리신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사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굳게 붙잡고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날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허영의 도시를 지날 때 인간 시장에 진리하게 진열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홀리지 말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광란의 도시에서 팔아먹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육막의 시장에서 머뭇거리고 육망을 맛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성령의 귀를 열어 천국을 향해서 진리 진리 예수 그리스를 외치며 세속도시를 빠져나오십시오 다시 선악과의 맛을 보는 자는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지 못할지니 마귀가 주는 쾌락과 인기와 흥분을 맛보지 말고 오직 진리의 기쁨과 희락과 거룩함에 온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하면 길고 어둡고 음란한 세속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때 천국문에서 비추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광선이 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세속의 도시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하며 사라고 맛보라고 체험하라고 저희들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구할 것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전진하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